드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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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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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뻣뻣 다잇! 뻣뻣! 소연! 우리 오늘 이거 깰 수 있는 거야? 우리 깰 수 있는 거야? 아이 첫 판은 깨지 튜토리얼은 깹시다 그치? 첫 판인데 이걸 못 깨겠어 아 말도 안 돼 한 마리도 온다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어 뭐야? 아 앞에 앞에 두 마리 아! 아 뭐야 아랫돌이 밖에 없는데 어떻게 공격해 저거 아랫돌이가 있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지 밑에 밑에 아베트 살려 살려주고 나도 살려줘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손댔다 아 또 반갑습니다 아 자주 보네 반응한다 반응한다 우리 세 명 동시에 해 볼까요 inda 괜찮은데 탑 둘 셋 heures 흐흥 어 그 서로 어 흐흐흐Т 이건가 본데 종 40으로 돌아가야돼 익체트 포인트 Hebrews 도망가는 건가 이거 내가 지금 레이더를 있을거야 길 가는 사람x3 잡 nt 들어 잡 권 tät죠 터넨 앞으로 나가지마 ㅍhui 와 뭔지 지룰 자 이제 그 B1 할래요 B2 할래요 잠깐 들어 잠깐 따라와 일루올루 이기여기 일루와 일루올루 토네 앞으로 나가지마 토네 앞으로 나가지마 으야A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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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자 이제 그 B1할래요? B2할래요? 몰라! 1부터 가죠 1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아 괴물 괴물이다 큰혜 있다 엄청 큰혜 야 인디암마 파로가자 여 위에 더 하나있어 어어어 오세요 오세요 오오오오오오오 아 잠잎게임 한번도 못해본것처럼 왤케 안먹고 어 뒤에 뒤에! 뒤에 큰애 한 명! 문 닫아! 야 존나 많이 온다! 야 존댄어 우리! 뒤로와 뒤로! 이 뒤쪽으로 와! 야 반대쪽에서 오는 거 아니야 이거? 야 문 부서진다! 어? 뭐지? 왜 알람이? 아니지 아니지 아닌거지?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! 아버튼? 아버튼? 뭐하는 거야! 이 게임 누드 패치 없어 지금 여기 다 누드 돼 애들! 얘들 다 누드잖아! 뭐 패치가 필요해! 근데 가다가 애들 막 몰려오면은 그냥 뛰어가자 어쩔 수 없어 고! 어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니 아니 빨리 오라고 야 근데 이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까 이제? 탈출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? 탈출실 어디로? 그냥 존버? 어떻게 하는 거지? 뒤에 탈출 저거 아니야? 구조대가 오겠지? 에르메이토 어? 부시네! 아 이거 쉽네 아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트롤 하는 팀도 광기의 자동 이기적인 호구세 당황하는 알버토를 원했어 라고 누가 도모했어요 미스터 도어 준비 완료! 저 준비 완료 됐어요 오케이 고! 오 시! 오 마이 갓 F**k you man F**k..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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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.. 한 명 또 있다! 앞에 또 있어! 좋아 인디언 F**k 인디언 나와 죽여버려 죽여버려 니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고요? 4명이서 몰래 괴물이 사는데 쳐들어가서 뚝배기를 몰래 깨는 게임이에요 어? 야 걸렸는데? 누가 들켰어? 내가 들켰어? 왜? 왜? 야 다 온다. 다 온다. 야 X됐다. 야 다 온다. 뛰어 뛰어. 나는 아닌 듯. 나는 아닌 듯. 나야 나야. 내가 처리할게 대신. 왜? 저는 망치밖에 없어. 고? 같이 고? 간다. 간다. 야. 죽어. 야. 크네 왔다. 크네 왔다. 자이언트 여기. 야 야 야 야 몽둥이 들고 와. 하나씩 지참해. 가자. 뭐야 왜 죽었어. 광역공격 맞았나 봐. 본인이 이번에는 스캐너를 써보고 싶다. 거수. 싫어요. 아 근데 호무샌이 들면은 어디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려. 아 아니야 아니야. 이제 아파트가 나왔다 이제. 내가 오른쪽. 난 죽었다.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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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 2명 있어요. 나 한 명 한 명 더 와야 돼. 그렇지. 자본을 얻었어. 누가 연사로 된기라고 했어. 아 이팀이 너무 완벽한데 김도만 없으면 아주 좋겠다고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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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 안전해. 하하하하하하 어 풀 연사로 분노가 좀 가득 차긴 했어. 풀 연사로 죽어버렸어. 보임? 네. 키 찼다. 화이트 키 찼었다. 어 화이트 키 찼어. 화이트 키 찼아졌어. 어 조심조심 조심조심. 조심조심. 뭐야? 아 알머트! 그 다음에 도망갈 준비 해야되요 맞아 이거 먹고 도망가야지 응 나는 먼저 간다 안녕 가요 가 그냥 가 야 여기 아니야 잘못 왔어 아 여기가 김치 올라가요 올라가 일단 올라가 여기 여기 이리와 찾았다 찾았다 저 따라와요 고고고 렛츠고 렛츠고 넘들이 우리 우리를 쫓아온다 다 왔어 다 왔어 저기 저기 다 왔어 10,9,8,7,6 5,4,3 나루토 날리기 온다 나루토 날리기 온다 자 야 갈게 이제 2층 내려왔어 이제 3층 이제 3층 이제 3층 우리 이제 베테랑 됐어 베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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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기 디퍼까진 가야될거 아뇨 그렇죠 그렇죠 깨야지 네 네 아니 무슨 죄를 지었을까 시키는 대로 뭔 죄 지었어 글쎄요 우리를 빨아서 나는 폴아웃 76을 방송에서 플레이한 죄 중재 중재해 중재 약간 좀 중재에 해당되는 것 같아 온세상에 똥을 퍼뜨린 죄 각자 지명을 말하시오 일단 한 벽은 알겠습 알버트는 죽어지 저스틴 비버와 같은 곳에서 태어난데 죄지 그건 죄다 저스틴 비버 아메리칸이야 아메리칸 고맙습니다